국민의힘 취재하는 구승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려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의혹을 받았고 또 그걸 거부를 했어요. 여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던가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제가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제가 무언가를 듣기보다는 의원들에게 취재를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당혹감이 컸고 또 여당 내 충격파가 상당하다는 거겠죠. 대통령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한 게 맞냐, 또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세력의 파워 게임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받았는데요. 제 생각은 어떤지 또 다른 의원들은 뭐라고 하는지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꾸로 물어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듯 긴장감이 돌던 당내 분위기는 일단 한 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도 할 일을 하겠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냈죠. 그러면서 조금 차분해졌고요. 또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공개적인 목소리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흔들 때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였어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도 돌리고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런 공개적인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북 지역 의원들의 모임이 취소된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목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런 게 공통적인 분위기 같습니다. 충격파에 비해서 이렇게 반응들을 자제하는 건 지금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절박하고 그래서 또 조심스럽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 데 당내 공감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공천 작업이 시작된 마당에 결국 공천권을 쥐고 있는 쪽에 당내 여론의 무게가 기울 수밖에 없겠죠. 다만 출마 지역구나, 또 대통령의 친분에 따라서 차이도 감지가 되는데요. 일부 친용계 의원들은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한다, 대통령과 싸우려는 거냐, 이런 비공개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영남권 의원들의 경우 용산에서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없어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기획된 갈등,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 나왔죠. 한동훈 위원장을 이른바 아바타 논란을 넘어서 여권의 차세대 주류로 부각시킨다, 이런 주장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일단 오늘 용산 쪽 반응, 아직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역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황 논리가 가장 큽니다. 양쪽 모두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모양새든 조만간 양측이 화해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갈등의 진원지라고 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걸 놓고는 이견이 아직 좁혀진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상 공개 비판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에 낙하산 공천한다, 이런 걸 문제를 삼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비판해 온 김 위원을 못마땅해 하던 차에 공천의 불공정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당의 공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특히 현역 의원들과는 희비가 엇갈리면서 언제든 여사 리스크를 매개로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